다양한 함수의 프렉스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. 자 여기서 배울 게 많죠? 자 보면 첫 번째 조건에 보면 가 조건은 X가 어디로 갑니까? 무한대로 가죠.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거 항상 생각해야 돼. X가 무한대로 갈 때는 대부분이 이제 분자와 분모의 차수와 개수에 대한 비교지. 정보를 이걸로 가르쳐준다는 거야. 지금 분모가 X제곱이야. 즉 2차야. 그치? 그러면 수렴하기 때문에 FX도 2차가 돼야 돼. 근데 최고창의 개수가 몇이야 된다? 2여야 된다. 그치? 그러면 FX는 2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 할 수 있겠다. 그치? 그 다음 조건으로 넘어갑시다. 그 다음 조건 봤더니 자 X가 0의 수렴해. 아 0으로 접근해. 가까워지는데 분모가 0의 수렴하니까 분자도 0의 수렴해 돼. 아 그럼 F0는 0이구나. 그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B가 0이야. 그러면 FX라는 녀석은 2X제곱 더하기 AX네. 그럼 얘를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야. 그러면 리미트.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2X제곱 더하기 AX가 3의 수렴한대. 그러면 리미트. X가 0으로 갈 때 2X 플러스 A래. 그럼 얘는 A가 나오겠지? 근데 얘가 몇이예야 된다? 3이어야 된다. 아 결론적으로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FX는 2X제곱 더하기 3X라는 거네. 그래서 F2라는 녀석은 8 더하기 6 해서면 14가 되겠다.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.